아빠!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오빠! 아빠! 아이고, 우리 아들! 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아이고, 뽕뽕 얼었어! 응? 아, 진짜 기특하더라고요! 남혜야! 네? 뭐, 뭐 샀어? 아니... 이것밖에 못 샀어요! 저 뭐야? 어떡해! 이거 하영이 거! 이거 엄마 거! 어머, 이거 뭐야? 엄마 거! 이거는 3,600만 원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아빠께서 사탕 샀죠! 아, 연우는 진짜 효도도 달달하게 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세상에! 연우가 아침부터 아빠 심부름 해가지고 연우 거는 사탕 하나밖에 안 샀어? 네! 이거 머리핀은? 왜 하영이 거 줬어? 왜냐면 너무 예쁘냐! 머리핀이 예뻐서? 네! 하영이는... 사탕들만 관심이 있어요! 아, 저거 진짜 사탕이라 안 돼! 사탕 말고 오빠가 사탕을 삐내보자! 오빠! 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사탕! 와, 이거 봐! 예쁘라! 아빠가 기분이다! 오빠가 사온 사탕! 마음껏 먹어봐! 아! 아, 제가 무설탕 사탕만 줬는데... 어떡해! 아, 입에 넣자마자 맘에 들어! 아, 이건 신세계죠! 아, 이거 신세계죠! 아, 기가워라! 신났어! 신났어, 지금! 아, 좋아라! 하영아, 사탕 맛있어? 네! 엄청 맛있어? 아, 저렇게 애교를 부린다고요? 왜 엄마 꺼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가 좋아서? 아빠 꺼 사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 캔디 샀잖아! 아, 네, 네! 그쵸? 하영아! 사이다 좋아해요? 응? 사이다 좋아하지? 사이다 저거 다음에 쏠게요! 다음에 연호가 사이다 쏜다고? 응! 저거 여기 집안 청소한다! 아, 이제 주는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응! 엄마! 어, 어머! 오빠, 노래! 오빠, 노래! 근데 말을! 정말 잘해요! 하영이도 사탕값! 오빠한테 뽀뽀! 오빠한테 뽀뽀! 아,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좋아~! 잘했어! 우리 형 너무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